의향이 있어? 하여튼 뭐 의향은... 두 번만 더 찌르면 될 것 같은데 갈대네, 갈대야 일단 차에 하나 실어 놓으려고 그냥 어디 가서도 그냥 안 자르고 약간 분위기를 즐기고 싶을 때 아이고, 걸려들었네 그러면... 테이블도 하나 있어야 되긴 해 세트긴 해 의자가 있으니까 원래 팔 건 아닌데 네가 차를 저기 해가지고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할 거면 뭐가 많아 저기 또 따라 들어갔어 테이블 한 번도 안 쓰면 돼 의자 이렇게 펴고 아이고, 걸려들었네 오 일단 쏘 간편 오, 괜찮네 끝 오 오, 이 정도 좋아 물었네, 물었어 딱..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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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귀를 풀고 돌아가 그렇지 귀를 풀고 돌아가 조명 있어야 돼 조명 같은 거 있으면은 있어야지 밤에 되게 좋아 조명을 또 같이 팔아? 그래, 조명 있어야지 그렇지 조명 있어야죠, 손님 오, 약간 케이스가 조금 번거로워 보기는 하는데 아니야 하나, 둘 세 개 좋다, 좋다 지금 지금 지금은 차이가 없는데 밤에 차이가 나요 얘로 방량을 조절합니다 돌려서 쉽네요, 일단 도자기 아주 직관적이라 좋아 나도 안 되고 원래 없지만 제가 이거 카라비너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매달아 쓸 수 있고 삼각대 있죠? 네 아, 삼각대랑 같은 모든 마운트가 다 가능하군요 네, 모든 마운트가 다 가능하군요 이렇게 툭 올려 쓸 수 있고 와, 야, 감성 미쳤다 오 뭐가 있어 보이는데 이야, 진짜 잘 흔들리는구나 프라이데이